안녕하세요. 사랑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부부사랑TV의 김연숙입니다. 오늘은 신을 믿는데 당신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라는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가정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는 자식과 자녀는 부모와 사랑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기 바라는데 그러나 현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가 좋은 듯하나 그 속에 들어가보면 이웃보다 친구보다 못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 진실한 대화는 하지 못하고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신을 믿는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이제 신을 믿는 제가 자녀와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딸이 10개월이 되었을 때 교회를 가게 되었고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동네에서 혼자 전도를 하니 두렵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주님 저와 함께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날은 자녀들이 집에 있기에 엄마 전도하고 올 테니 너희들 사이 좋게 놀아라 했더니 딸과 아들이 함께 가겠다고 하기에 속으로는 방해가 될 텐데 했지만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간다고 나서기에 함께 아파트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자녀들과 저는 전도지를 많이 가지고 와서 함께 전도지를 접는 기쁨이 있었고 두 자녀는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서로 많이 하겠다고 뛰기에 저도 함께 뛰며 전도지를 집집마다 넣어주는데 저에게 힘이 되었고 참으로 행복했으며 딸과 아들은 자신이 신을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저는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보다 먼저 살았고 모든 것을 경험해 봤기에 어떻게 해야 잘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너희는 내 말대로 하면 나보다는 더 잘 살 거니 내 말대로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였는데 아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무슨 일로 언쟁을 하는데 저에게 하는 말 왜 우리는 엄마 말대로 살아야 해? 우리 인생을 왜 엄마에게 맞춰서 살라고 해? 우리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며 따지는데 저는 아들 말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내 자존심이 상하여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내 말대로 해보지 않고 따지는 아들과 오히려 다투어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또한 아들이 중학교 때쯤인데요 남편이 노래방을 하면서 외도를 하여 저는 내 인생의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이 힘들었지만 자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춘기 따라 잘못될까 두려워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이 집에 오면 저는 노래방을 그만두라고 하고 남편은 계속 하겠다고 하며 오히려 집을 나가겠다고 하며 다투니 아들이 엄마가 신을 믿으니 엄마가 참아 그러면 아빠가 깨닫고 일찍 들어올 거 아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들에게 말하기를 야! 지금 참아서 될 일이냐? 지금 말을 해야 네 아빠가 알아들을 거 아냐? 하면서 저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더 크게 싸웠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은 뒤 아들은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남편이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만취해서 매일 새벽에 들어오니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분이 있고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말투는 항상 남편을 무시하며 공격적인 말로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고 또한 남편이 저를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으니 저는 남편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버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돈 모으는 일로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버리니 돈 이야기만 해도 저는 계산을 하고 돈이 나가게 될까봐 긴장을 하게 되고 자녀들이 돈 달라는 말만 해도 짜증과 투명스러운 말로 무슨 돈? 하면 자녀들도 짜증을 내며 준비를 사야 해! 하고 투명스럽게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상하여 좋은 말로 해라! 하면 자녀가 하는 말 엄마는?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 자녀와도 한두 마디면 다투는 관계가 되어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와 약속을 하고도 기억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한참 지나서 아들이 아참! 엄마가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엄마 약속 지켜! 하면 야! 한참 지난 일인데 어떤 걸로 해? 하면서 양심이 걸리기에 내 생각은 자식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내 자식도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을 만들어버렸고 자신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상대는 지키라고 싸우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이 왼수 아닌 왼수가 되었습니다. 실을 믿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왜 그럴까요? 제가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와서야 무엇이 잘못인지 알게 되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과 욕심과 거짓말과 불순종을 쫓아내고 사랑을 받아보자고 하여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했더니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니 자녀들이 엄마 나 이거 한번 해볼까? 하면 응 해봐라 하고 대답해주면 했는데 안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물으면 일단 한번 해보고 나면 무엇인가는 알게 되겠지? 하고 힘을 실어주면 자녀도 담대함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을 하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모든 것이 자신이 책임져야 함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약속은 내가 기억하고 먼저 지켜주니 자식도 저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식들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하게 되었고 자식과의 관계도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을 믿는 사람은 내가 기쁘고 행복하여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에 자식도 마음을 열게 되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처럼 자녀와 마음이 닫혀 답답하고 대화가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초대합니다. 당신도 자녀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부부사랑TV의 김연숙이었습니다. 공감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소를 믿는데 당신의 자녀와 관계는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의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인정해 주어 자녀를 믿어주는 부모님이 되어 자녀와 대화가 되는 복있는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